최종 스코어 최종 1명 지원 단장님 아무나 인터넷 접수만 시켜라 모든 수업을 중단했다 애들 친구 후배 다 동원해서 여자 처녀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25명 언저리 맞추고 당연히 ROTC에 관심도 없는데 그랬더니 교관님들이 우리 사람 많이 모았어 너네 이번에 30명 가까이 지원했다며 대박이다 하면서 허허허허 하면서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거냐라고 이제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글이 올라온건데 학군단 후보생이 저한테 보내준겁니다 자 지금 학군단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학군단이 저번주까지 모집인원이 3명인 학교가 갑자기 50명이 되었고 3명인 학교가 30명이 되었고 5명인 학교가 갑자기 25명정도 갑자기 10배 5배 코인떡상 하듯이 학군코인 아로코인 갑자기 떡상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사람이 이렇게 안 모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모인다는거에요 근데 이제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애들이 실제 쇼츠를 만들겁니다 학군단이 모집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 어 일단 앉아보세요 지원서부터 쓸게요 네? 아 일단 지원서 쓰고 상담해드릴게요 아 저희가 어차피 안 나오셔도 되니까 지원서만 써주세요 그래서 이런 가라 인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지원서부터 써라 아예 노트북 갖다놓고 일단은 지원서부터 작성을 해라 근데 지금 이게 학군단을 정말 모아서 경쟁률을 올리고 학군단을 홍보를 알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사람부터 그냥 일단 사람부터 모아놓자 지금 거의 뭐 보험 수준이다 ROTC가 전역하면 보험에 많이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후보생들 보고 미리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숫자만 채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또 이거를 더 중요한 게 뭐야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단장들이 개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왜 개구라 치는 이유가 뭐야 어차피 2년 3년 뒤에는 나 없어 나 좀 있으면 전역한다 야 그냥 욕 안 먹고 조용히 사라지면 안 되겠니 저렇게 사라지면 안 되겠니 하고 난 개구라 치면서 허위 과대 포장된 경쟁률 이걸 보인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냥 니네 일가 친척 그냥 아무 상관없이 여자 동생 친구 야 무조건 한 명당 두 명씩 물어봐 무조건 그냥 지원서 가지고 와 나 뭐 얘가 지원하든 말든 알바 아니고 어차피 일자는 그냥 넘어가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면서 그냥 무조건 지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사람이 모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 학구 이제 더 재밌는 건 뭐야? 이거를 뭐 학군단 교관들의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학교장이 모른다 뭘로? 모르면은 모르면은 다행인데 알면서 이거 뭘로? 또 바보라는 거죠 근데 학교에 인재선발과장 야 모집이 잘 되네 홍보가 잘 되니까 모집이 잘 되네 농담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짜 조선시대 말기에 간신배들이 지휘관이나 이런 임금을 놀려먹던 것대로 눈 가리고 아이고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습니다 하면서 어허 완전 북한이야 옛날에 여러분들 심지어 제가 북한에 황장엽씨가 삼사관학교에 와가지고 강인하신 적이 있습니다 황장엽씨가 아이 또 난 기억이 나 황장엽씨 선생님에 돌아가시기 전에 삼사관학교 와서 강연하셨거든 그때 당시 너무 죄송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욕을 엄청 하셨어요 그때 삼사관학교 와셔가지고 그때 김대중 정권에서 나를 강금했다고 자기를 어떤 활동도 못하게 하고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분이 강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장엽씨가 삼사관학교 와가지고 그때 김대중 노무현이 돈 퍼져가지고 북한이 진작에 망해가지고 그지 될 수 있었는데 그때 김대중 노무현이 돈 퍼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진짜 황장엽씨가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막 북한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그때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 아이 또 포스가 느껴져요 황장엽 선생님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얘기하시면서 엄청 분노하셨어 북한에 대해서 저 새끼들은 안 된다 절대 저 새끼는 대화가 안 통하는 새끼들이라면서 막 자기가 김일성이랑 혜택사상을 만들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북한이 왜 그렇게 됐는지 김일성이 욕을 안 하고 김정일이 욕을 엄청 하더만 김일성이는 김정일이 참모들이 김일성이 속였다라고 마시더라고 김일성이는 나름 인민들한테 어떻게 김일성이가 충격을 먹었대요 현장실사를 갔다가 자기가 보고받은 거랑 다른 걸 보고 충격을 먹은 거야 근데 김일성이 가는 곳에는 다 보급품 주고 다 챙겨주고 하니까 김일성이가 몰랐던 거야 근데 이제 황장엽씨가 따로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조언을 막 했는데 그때 이제 김정일이가 방해해서 김정일이를 엄청 싫어하시더라고 황장엽 선생님께서 되게 그 나이가 거의 그때 당시 80이 넘으셨는데도 기계가 있고 목소리 힘이 있고 막 그 막 얘기하시는데 나이 두 개 기억이 나요 되게 멋있었어 아무튼 황장엽씨 아니 그런 건 똑같아 북한이랑 똑같아 약간 김일성이가 뒤지기 직전에 김정일이가 예준말을 하면서 아바히 아바히 수령님 뭐 저희는 뭐 보급품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응 그래? 하면서 이제 뭐 돌아다니다가 이제 모르는 거지 왜? 간신배 새끼들 지금 이런 상황이야 대한민국 군대가 이 간신배 새끼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지금 학군 단장 학군 교관 다 다 걔 가란 거 누구나 알고 다 거짓말이야 아니 갑자기 3명이었던 학교가 30명이 되고 갑자기 2, 3명이었던 학교가 50명이 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들 입다리고 입가리고 후보생들은 다 알아 가란 거 다 거짓말인 거 알고 실제로 지원하는 애들 아닌 거 알아 근데 일단 숫자로는 많아 보이지 내가 숫자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공개해드릴 수는 없고 너무 적나라한 자료라서 지금 다 구라를 치고 있다 이거를 근데 중요한 건 학군 교장이 뭘로? 인재선발과장은 야 봐봐 신경 쓰니까 모집이 잘 되네 자기들이 신경을 쓰면 모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야 진짜 문제점을 도출해서 왜 학군단을 지원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방법을 하려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부풀려진 숫자를 보고 야 봐봐 야 봐봐 하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 비전 콘서트 하면 되잖아 야 장군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되잖아 훈육관들이 열심히 하니까 되잖아 후보생들이 인스타그램에 look at me look at me 나를 바라봐 아까 우리 후배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욕을 써놨더라고 아 씨발 이거 후보생들도 있고 뭐하는 거냐고 물론 이해했는데 후보생들 생활 중에 그런 밈 같은 거 짤 같은 거 귀여운 척으로 look at me look at me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막 그런 거 아 전 대안도 얘기합니다 뭐 그런 거 하는 거 나쁘진 않는데 그런 영상이 모집 영상에 쓰이는 건 잘못된 게 맞아요 평소 생활에 가끔씩 뭐 후보생들의 그런 귀여운 모습 그런 게 나오는 건 괜찮지만 모집을 하겠다 학군란 모집 look at me look at me 나를 바라봐 담보 입고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좋은 영상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학군란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구체적인 본질의 문제는 무엇인가 초급 장교의 문제와 그 다음에 대우의 문제도 있고 조직 문화의 문제 정말 다양한 방대한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죠 그 이야기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 했습니다 이걸 대안을 어떻게 얘기해도 그 얘기는 제 영상을 제발 처음부터까지 보고 오든가 정말 저는 이 1년치 농사를 대해서 이렇게 제가 몇 번을 얘기했고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체력 단련부터 교육 훈련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 정말 정말 얘기했고 인구 감소는 그 핑계 변명이라고 제가 한 수십 번 정도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대안을 물어보시는 분들은 지금 얘기하면 또 그 얘기를 계속 가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안은 저희가 정말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진짜 엄청 많이 말했을 거예요 그 대안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지만 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어? 야 모집 홍보 하니까 되네? 이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근무 중 이상만 외치는 이 버러지 같은 이 간신배 놈들 했기 때문에 진짜 군단을 모집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내년에도 쓸데없는 예산 내년에도 쓸데없는 홍보 애들 보조배터리 애들 무슨 사은품 이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경쟁률이 올랐네? 경쟁률 전혀 족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1차 시험 만약에 있고 1차 시험 보러 오는 친구들 한 번 봅시다 이거 정말 뻥 경쟁률이 너무 심한 건데 이거를 또 위 사람들은 봐봐 모집 잘 되잖아 우리가 노력했어요 참모총장도 그러겠죠? 야 봐라 학군난 학군난 노력하니까 되네? 고생했다 자 중령 김상호! 이번 학군난 모집에 김중령은 노과였음을 수요함 참모총장 박안수 이병! 중령! 김상호! 이렇게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아랫사람들의 거짓말 이러한 부풀려진 거짓말이 또 학교장을 속이고 또 참모총장을 속이고 이렇게 바보 멍충이들이 또 속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봐봐 속인 놈이 나쁜 놈인 건 맞아 근데 속이라고 시킨 놈은 누구야? 학군 단장들이다 속이라고 시킨 놈은 누구야? 학군 단장이다 그럼 학군 단장이 나쁜 놈이야? 학군 단장한테 속은? 학군 교장이 나쁜 놈이야? 다 바보 멍충인거죠 다 바보 멍충이라는 겁니다 참모총장 비전 콘서트 이번에 한양대에서 했죠 한양대 서울에서 근데 갑자기 참모총장이 바쁘다고 점심 먹고 갔죠? 점심 먹고 감 들렸다가 잘 준비했냐? 나 바쁘다잉? 밥 먹고 갔습니다잉? 물론 참모총장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데 참모총장 바쁘다고 밥 먹고 갔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또 대학교에서는 뭐합니까? 군인들 인형탈 쓰고 군학대 오고 버스킹 하고 그 옆에서 이제 후보생들이 오세요 오세요! 하면서 노트북 들고 지원서 받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군인들이 거의 광대라는 거죠 난 우리 군에 이 서커스단이 포인트가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학군나 모집이 안되니까 인형탈 씌우고 야 인형탈 쓰고 학교 돌아다녀 군학대 불러서 또 연예인 출신 불러가지고 버스킹 하면서 여학생들이 와 멋있다 군학대다 하면서 자 이제 와 옛날에 어르신들한테 별그리고 바랍니다 이만원 감사합니다 충성! 오랜만입니다 이만원 감사합니다 자 옛날에 여러분들 그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노래 불러드리고 쇼 같은 거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전단지 나눠줍니다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같아서 그러는데 어머니 나 치약 하나만 사줘 어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치약도 드리고 컵라면도 드릴게 옛날에 우리 할머니 참 많이 얻어왔어 컵라면 같은 거 컵라면 휴지 있잖아 그런 거 막 얻어와 할머니들 공짜로 준다고 거기 가서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주죠 그런 것처럼 앞에서 이제 군인들이 인형탈 쓰고 군학대 쓰고 옆에서 후보생들이 자 지원서 좀 써주세요 아 예 고생하는데 지원서 하나 한번 써주세요 아 예 거의 뭐 관광 떴다방이죠 관광 떴다방처럼 지금 학군나이 운영되고 있다 물론 어떠한 노력과 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는 되는 부분이다만 왜 자꾸 우리 부대의 원들을 자신들의 영대를 위한 자신들의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서커스 단어로 쓰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병력들이 당신들 그렇게 쇼보이고 당신들한테 그렇게 성과를 위해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금들이 그렇게 세고 있고 우리의 그 훌륭한 자원들 병력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쓰이고 있어요 자 아무튼 지금 대부분의 한 지원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가라 대부분이 구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 매우 크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야 학군단 입장에서는 학군단 모집 홍보 기간을 더 늘리고 모집 기간을 늘리면 사람이 더 모인다고 생각하는 이런 판타지 같은 생각 어 판타지 같은 생각 그래가지고 음 이 간신배 참모들이 후보생 기간을 늘리고 홍보를 많이 하면 애들이 많이 모일 겁니다 아 그래? 그럼 열심히 한번 해봐 근데 어떤 사람은 아 이제 애들이 중간고사죠 학교 중간고사가 되니까 아 중간고사 때 가장 효과적인 게 있습니다 뭔데?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커피차를 대동합시다 학군단 커피차 커피차에다 학군단 마크를 붙이고 학군단 로고를 보여주면서 커피차를 지나간 학생들한테 커피를 나눠줍시다 야 그거 좋다 야 그거 좋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좋아 학교 학교군단 알리고 홍보하는 데는 좋은데 이거 예산 어디서 날 건데 예산 어디서 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또 결국 홍보 예산이 되게 조금밖에 안 나와요 후보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 그리고 후보생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낭비되는 거예요 낭비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정도까지 왔다 이거지 어떻게든 이제 알리고자 하는 건데 아 이렇게 후보생들이 또 그러면 커피차 커피 누가 나눠줘? 후보생들이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이 홍보때만 되면 후보생들을 이렇게 부려먹는 홍보때만 되면 후보생들 현타가 오는 거죠 아무튼 이달의 보호망을 꿈꾸는 학군단의 모습이 지금 엄청난 상황이다 엄청난 상황이다 이게 지금 답답한 상황이라고 봐요 또 얘도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는 건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이 학군단이 모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군인들이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러한 궁여지책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개 가라 이거부터 없애야 돼요 가라부터 없애야 됩니다 절대 강요하거나 하면 안 돼 이거를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개새끼들이 더 큰 문제가 뭐야 봐봐 여러분들 자 아예 모집이 안 돼야 돼 왜? 그래야 뉴스에 나와 모집 모집 900명 강제로 하면 안 돼 강제해 너노 모집 900명 정도 돼야 뉴스에 나와 그래야 뉴스에 나와야 이것이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지금 문제점이 뭐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학군 교장이 욕먹죠 야 너 왜 모집 공부 열심히 안 했어? 열심히 했는데 900명 지원했습니다 너 열심히 한 거 맞아? 내가 했을 때는 3000명씩 지원했는데 어떻게 하셨는데요? 일단 붙잡아 두고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야 가서 룩 겟 미 이것도 좀 하고 애들 커피차도 좀 불러주고 애들 보조바 때도 다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 3000명 모일 수 있는데 야 너 왜 900명밖에 못 모았어? 너 노력 안 했구나 그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 노력했어? 너 노력했어? 너 팜플렛 뿌려봤어? 너 마케팅 비용으로 얼마나 썼어? 예? 야 이 자식이 진짜 답답하네 야 나는 분명히 했단 말이야 너 왜 못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결단을 한번 해야 돼요 진짜로 학군단이 모집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어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가라루 어떻게든 지금 학군단장들 학군 교관들 어떻게든 지금만 피해가자 야 어차피 피해 4월이야 피해 4월 모집만 피해가자 어차피 2차 3차 넘어갈 때는 그때는 다 경쟁력이 잊혀진다? 왜? 애들이 안 나왔다 까먹었다 애들이 떨어졌다 하면 되니까 한 50명 지원했는데 4명 합격했다 이유가 뭐야? 철저한 경쟁률 정말 뽑아야 되지 않을 친구들은 안 뽑았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할 말 없잖아 50명 지원했는데 저희 후보생이 4명밖에 없는 이유는 자질을 훌륭한 친구들만 뽑았습니다 실제로는 50명 중에 한 6명이 현장에 왔겠죠 5명 4명이 현장에 왔는데 그중에 4명을 뽑은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제시하고 바꿔야 됩니다라고 소리 저저고 다 같이 이제 머리를 뭉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올해만 피해가자 올해만 우리가 피해서 넘어가자 지금 그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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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 이게 지금 엄청난 문제입니다 절대 이거 이게 안 돼요 학군단 간보다 저거 하고 싶으면 당연히 안 하고 싶죠 당연히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듣기 뭐니 학군단 학군단 교관들 학군 교관 학군 요원들 자괴감 오죠 자괴감 옵니다 이걸 누가 지금 우리가 해결해줘야 돼 그러면 학군단장 학군단장 목숨 힘있는 학군단장들이 위로 소리를 내주고 학군 교장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애들이 모집이 안 된다고 홍보하면 모집이 될 거라는 그건 판타지 같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음식이 맛이 없는데 찌라지 돌린다고 사람들이 사 먹습니까 야 배달의 민족 광고가 부족했네 지금 딱 그 수준인 거야 실력이 없는 주방장이 하는 치킨집에 맞대가리가 되게 없어 치킨이 안 있고 서비스도 별로고 맞대가리가 뒤지게 없어 근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해 맛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가 부족했어 그래가지고 배달의 민족에 깃발 꽂고 팜플렛 돌리고 그 뭐야 나레이션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치킨집 앞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킨 드셔보시고 가세요 이러고 떠들고 있는 거야 그때 뿐이라는 거야 그거 끝나면 바로 나락 가는 거지 딱 그 상황입니다 딱 그 수준이에요 실력도 없고 맞대가리도 없는 음식점이 오직 마케팅으로만 순부하려는 심지어 마케팅도 사람들이 안 속아 이제는 먹어봤거든 사람들은 맛없잖아 맛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맛 말고 치킨을 시켰는데 갑자기 피자를 주는 거지 아니면 치킨을 시켰는데 핸드폰 보조배터리를 주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전 치킨 먹으러 왔는데 보조배터리를 주네 치킨 먹으러 왔는데 커피 쿠폰을 주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본질을 어긋났다 치킨을 시켜 먹는 사람들 맛있는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엉뚱한 짓을 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배터리를 주니까 치킨을 시키는 거지 그런 지금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 학군 단장들 힘들고 자괴감이 온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알겠는데 단장님들 그래서 단장님들이 목숨 걸고 직원 했습니까 목숨 걸고 싸워봤어요 직원 자기 직을 걸고 싸워봤으니까 다 비겁한 비겁한 핑계일 뿐이다 비겁한 핑계예요 자꾸 단장님들 나도 바꾸고 싶고 나도 얘기하고 싶고 혹시 니만 애국자냐 알겠는데 형님들 그래서 어쩌라고 형님들한테 주어진 들이받아봤어요 이야기해봤어요 인재선발과장한테 안됩니다라고 얘기해봤어요 학교장님 찾아가서 진짜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그렇게 해요 임금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댐벼봤냐고 아유 야 알겠습니다 하고 본인도 야 그냥 가라로 뽑아와라 가라로 뽑아와라 했잖아 야 그 애들 친구도 어떻게 안된다냐 우리도 안되겠냐 했잖아 그럼 서면도 그냥 AI로 받아 야 후보생 이름이 뭐야 알파고 얘는 왜 외국기 사람이야 야 얘 뭐 그냥 서명도 받아 그러면 말만 하지 말고 맨날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말만 하지 말고 들이받아봤냐고 해결하려고 다시 행동해봤냐고 그것도 안되면서 맨날 앞에서는 뒤에 가서는 야 그래 김상호 말도 맞다 상호씨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우리도 이런 상황장이 있어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알겠는데 어쩌라고 전쟁에 지고 나서 전투에 지고 나서 나도 싸우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핑계되면 어쩔 건데 핑계되기 전에 훈련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안되면은 상급자한테 얘기를 하고 바꾸고던가 해야지 아무튼 인재선발과장이 오른쪽 귀도 듣고 왼쪽으로 흘린다 뭐 이해는 해요 근데 학교장애한테도 얘기를 하던가 그러면은 인재선발과장하고 학교장이 문제인 거네 그 인간들도 바뀌어야지 뭐 인재선발과장이 학군단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은 뭐야 학군단장도 다 한통속이고 학군교장도 한통속이다 학군교장이 한통속이야 학군교장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바뀔게 한두개가 아닌데 이거는 정말로 대위 소련급들의 실무자들 다같이 넣어놓고 한번 혁신을 조직 격한 혁신을 한번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불만 만난 학군단장은 이제 다시 야전으로 가야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틀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열심히 한 학군단장 분명히 있고 열정한 학군단장이 있죠 모든 조직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군이 바뀌었냐 그렇다고 해서 뭐 바뀐게 있냐 없잖아요 없잖아요 다같이 한통속이다 공범이다 공범입니다 절대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학군단이 절정에 치다리고 있다 이제 마지막 마지막 2주 파이널 파이널 모집 2주를 남겨놓고 앞으로는 어떠한 더 기상천외한 모집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학군단을 이제 줄여야 된다고 봐요 모집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모집이 안 되면 고집을 부리면 안 되거든 근데 학군단이 모집이 안 되는데 고집을 부리고 있죠 3천명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집 3천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고집 이제는 학군단이 개편이 되고 학교에는 학군단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묶던가 통폐합이 돼야 됩니다 학군단장들 사실 세금이 살살 녹아요 그 몇 명 돼지서는 분대원밖에 안 되는 수준의 중대령이 거기 앉아있는다? 너무 아깝죠 우리 군의 봉급이 너무 아깝죠 세금이 세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줄이고 바꾸고 좀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육사가 먼저 홍보 들어간 곳에는 학군단 홍보를 안 받아준다고? 경쟁률 명목으로? 미친 새끼들인 거지 병신들이구만 그런 애들이 아직도 있어요? 같은 군 조직에서 누구가 어디 오고 그런 게 아직도 있어? 정신 나간 놈들인 거죠 권역별로 뽑아야 되고 학군단이 학교 개념을 넘어서 권역별로 뽑고 사람을 줄여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육군 후보생 육군 사관생도 딱 과정 두 개만 들어와서 들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만 출신은 두 가지로 나누고 이제 다 통합을 할 때가 됐어요 이제는 다 개편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학군단이 기상체내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정말 그 가라 모집을 또 학군 교장이 믿고 있다라는 거 정말 답답한 얘기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군대가 안 바뀌는 거예요 부하들의 그런 간신배 같은 그런 숫자 노름 야정부도 똑같아 여단장들도 똑같아 대대장들이 가라보고 하니까 그것도 믿고 있는 거야 대대장을 그런 대한민국 군대는 습관이야 습관 거짓말의 습관이 되어 있어요 부풀려 얘기하고 숫자 맞추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광복 이후에 전쟁 이후에 50년 동안 굴아치고 갈아치는 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정받는 K군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야야야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꼭 그렇게 현실을 보고 해야겠냐 야 왜 우리만 그렇게 하냐 다른 애들도 저렇게 하는데 이 지랄 떠는 거야 진짜로 충성 근무종위상무 충성 모집위상무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김상우는 장교로 가는 걸 매우 추천합니다 매우 추천하고요 학군대 가는 걸 추천을 하는데 저는 장교로 가는 걸 절대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우리 군이 그런 친구들의 로망을 채워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워요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구멍을 막고 물을 빼면 되잖아 우리 K군대는 물을 안 빼고 다른 배를 그 배 위에서 만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배가 무너졌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단순한 해결책을 빨리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잖아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해 방관하고 있어 아니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 특히나 장군들 마인드가 뭐냐면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우리 나라 장군들의 마인드를 보여줄게 만약에 땅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쓰레기를 주우면 되지 쓰레기를 주우면 돼 안 버리면 돼 그렇잖아 이 바닥에 쓰레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면 돼 그게 문제 해결이야 되게 간단해 근데 우리 장군들의 마인드는 쓰레기를 버려 그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감시하는 감시단을 만들자 쓰레기를 못 버리게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면 이거를 치울 수 있는 인력을 획득하자 이 지랄 떨어버려 뭔 말인 줄 알아 쓰레기를 덮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래 걸려 잠깐만 쓰레기 거기 놔둬봐 쓰레기 거기 잠깐 냅둬 쓰레기가 계속 쌓이지 쓰레기를 감시하는 감시단 그리고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용역을 발주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군인들이 있어 일을 일을 크게 만들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뭐 AI시대의 환경보존법 이렇게 해가지고 존나 크게 만들어 존나 부풀린다고 답답할 노릇이지 내가 옛날에 원식이 형이랑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는데 원식이 형도 그런 마인드야 아니 근본적으로 뭐 지금 의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의료가 문제 있으면 해결해주고 예산을 반영하고 교육을 하면 끝이거든 근데 국방 크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엄청 큰 범위를 생각해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단순해 쓰레기 죽으면 끝나는 일이거든 이런 마인드야 이런 마인드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이렇게 손가락을 내고 어디 가서 내가 옛날에 그 쓰레기 감시단 내가 내가 제안한 사람이야 이 지랄 떠는 거야 그 쓰레기를 죽으면 되는데 이런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이야 이런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안 바뀐다고 일단은 근무중 이상무 모집중 이상무 작전중 이상무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답을 정해놓죠 모든 훈련에 답을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KSTC 우리는 미리 승리하죠 그 다음에 한미연합훈련은 이미 빅토리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합니다 뭐가 됐든 우리는 승리합니다 뭐가 됐든 김정은은 중국으로 도망가던 중간에 잡혀가지고 죽습니다 뭐가 됐든 우리의 대한민국의 결말인은 김정은이 사망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정해놓고 훈련을 하는 부대 이러한 승리를 정해놓고 하는 훈련을 싸워놓고 이기는 부대입니다 정말로 싸워놓고 이기는 부대죠 이미 승리입니다 치트기를 다 쓰고 승리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니 의미가 없죠 실력도 안 늘고 그러니까 미군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새끼들은 그냥 가라군대다 의전군대다 도망가지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